아파트 어떻게 한지 보기엔 두명인 삽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거지 가야죠 연료통 있는데 옥상에 그거 짓고 1층가서 불지르고 도망가는거 흐흫흫흫흫흫 떨어지는게면 그냥 추락사시죠 연료통을 이용하세요 종치 아이템을 이용하세요 또 감아? 아 진짜 아무 모습끼도 왜 분명 있..있죠 있죠 있다 이거 있다 있다 싸플 싸플 오오오 successes 더 빼 아아옹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침착하다 남의 총만 보면 표정봐봐 더럽게 재스없네 표정 다르다 아니 근데 진짜 킬메적당 엄청 잘한다 다 아 닛 빼고요 영압을 숨겼어요 원래 둘째 파인에서 보여줘야죠 아 머리가 점점 빠지는 느낌 들은데? 조심해, 들을 때 조심해라 깨진대로 어어어 빠진다 머리가 자꾸 땀날려고 해 빗자루 좀 가져오시지 계속 떨어지는데 청소기나 이제 여포는 저기 있는 를 정리해야지 차타고 가면서 가야지 아까 여기 있던 애가 어디갔지? 아 근데 벌써 오케이 어어 어어어어 공성공이야 와 이건 진짜 잘했다 오 뭐야 아아 그만좀 해라 캠 꺼드리면 안돼 캠자분 눈 좀 보호해드려야 돼 와 뭐야 중다 잘하는데? 아우 눈아빠 이색끼 아 아까 뒤에있던 애가 아니 께방님 이건 잘한거 아니에요? 아 그만하시고 벌칙 아니시니까 100만원 타시고 나오세요 지금 나오세요 그냥 저랑 성태형이랑 대결인 것 같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랑 나 대결이야 아니 스나님도 몰랐지 2킬 밖에 나가지고 자 그럼 몇킬이지? 어 6킬이구나 차고할게요 차고해서 잡으러 갈게요 바로잡고 가야지 아니 이건 진짜 역대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합쳐야 된다 하이라이트 만들어가지고 무투브에 올릴게요 정말로 역대킬 한번 보여주세요 배봉수에서 아예 1등 하신 분 있나? 어 좋구요 12킬 말고 진짜 그라운드에서 1등 최후의 1인 아 1등 오 오 차가 없네 아 바로잡으러 가야되는데 잡으러 가야되는데 이러면 아까 등대 한번 올라가볼게요 등대 오오 등대 올라가야지 그러면 아까 그 자리에 또 있으면은 이거 우와 아 아 아니 이걸 눕나? 오오 오늘 때 왜 이렇게 핵이 없지? 아 그러니까 핵이 왜 핵이 없잖아 핵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원래 제가 오늘 레이팅 한번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화이트 화이트 이거 불리한데 어 근데 이거 진짜 좀 여러분들 집중해서 볼게요 이거 역대 기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김에 진짜 해야돼 1등 하면서 역대 기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된 김에 거의 다 카오팩까지 나왔어 뭐야 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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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야 아 이 시발이 뭔새뻔 우와 이거 제대로 본다고 하자마자 아니 제대로 해야지 진짜 이렇게 된 김에 제대로 해야지 우와 어려운 킬을 다 하셔놓고서 모르니까 제일 쉬운 킬을 못하네 야 아니 어려운 킬을 다 하셔놓고서 아니 왜 그랬어요 놀랐어요 너무 아니 너무 놀랐어 이거 깨닫아 이거 들고 있어라 아니 진짜 짐꾼도 아니고 왜 자꾸 문 닫아라 들고 있어라 네? 와 근데 7킬 하셨습니다 야 지금까지 현재까지 1등이에요 와 막조흥님 여러분들 1등 하셨습니다 네 7킬 했어요 7킬 형 조끼를 왜 안 먹었어 조끼를 안 먹었어 와 대박이네 어 형님 형님도 이걸로 자 자 김해적단의 수장 김성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질견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게임 시작하면 황전설정이죠 게임 시작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죄송한데 또 보람스러우니까 에이지아를 좀 뒤쪽으로 했네 아 예 아 예 야 우리 조시상 작은성태형이 상담사 아 아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야 우리 또 조시작은 성태형이 또 상담사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아우드메니안이 또 1등으로 나왔습니다 야 야 야 민낙어 어 그쵸 그쵸 이제 이제 안 클거에요 자 수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실게요 세팅자체 세팅자체는 키보드 45도 바로 키보드 옆에 마우스 패드를 놔둬야되기 때문에 어허 어허 이렇게 아 이렇게 하시군요 약간 45도로 꺾어서 어허 아니 그러니까 어 거의 기타 찌듯이 이렇게 하네 어허 이거 장식인가요 혹시 시계는 왜 어 시계는 왜 옆에 야 맞아요 시계 시계 아 이거 시계 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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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셔야 하는데 어허 사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왜 시계 야 이거 윤중이 형도 이렇게 하는데 45도로 하네 어 어 어 어 엄청 어 엄청 저감도네 어 엄청 느리게 하네 이게 잘하는 사람인데 다 저감도에요 저감도 야 엄청 저감도네 됐어 아 어 세팅 괜찮나요 어 세팅 완벽해요 지금 어 오케이 밀배죠 이거 밀배죠 수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는 거 좀 보고 배우세요 아시겠어요 뭐 지금 비행기 타고 있는데 뭘 배워요 저도 비행기 타다 뒤졌거든요 조심하세요 야 아 근데 너무 아쉽다 맞정훈님 아 진짜 그러니까 최고킬 한 번 내지 자 다음판에 최고킬 한 번 낼게요 아 진짜 너무 아까워요 아 7킬 해가지고 그것도 딱 잡았으면은 어 최고킬 할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어 어 이거는 뭔가요 밀배인가요 어딘가요 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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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은 아 몇킬 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저는 대회 체질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당신 아 그쪽 똥물 올랐다니까 왜 자꾸 똥폼을 잡지 볼게요 한 번 그 다음에 어 제스나님 2킬 그 다음에 어 우리 지상님 4킬 아 진짜 난 흉곽하면 죽어 진짜 개거풍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할게요 톱톱쇼 줄일게요 그리고 깨방님 0킬 하셨습니다 네 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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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2마리 2마리 밖에 안되네 3마리 성태형도 0킬 어 엄청 저감도네 성태형도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개거풍 물면은 방송 정진가요 혹시 방송에서 개거풍 아니 아니 근데 카구팔은 솔직히 초반에 쓸모가 없어 아 당연히 놓치죠 저 뭐야 가만히 있어 뭐야 나 써줘라 뭐 뭐야 금강불개 아니야? 무통인가? 무통? 때리는데도 들어오네 와 맞는데 저렇게 파밍을 하고 있어 가야지 형 이건 가야지 다 잡아야지 총염대 가야지 총염대 가야지 여어어어 가 Greetings 와 led 와 내려왔어 내려왔어 예어얼 오아 가야지 이건 가야지 이거 조준만 하시고 계속 와 뭐야? 와 솜태웜 ㅈ납있었어 진짜 오C 호! 들어와 들어와! 형이 들어가야지 왜 들어오라고 와! 오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아아아 와 되나? 와 솜태웜 뭐야! 이쪼끼 버리고 이쪼끼 먹는 이유는 대체 뭐죠? 이쪼끼 없었어 이쪼끼 네 분명 있었고요 눈이... 당신 눈이 없어요 눈이 제 눈을... 소통 좀 하세요 솜태웜 눈이 없었고 아니 저거 아까 전에 방금 노려서 한 거예요? 뭘 뭘 노려? 순즙? 네 어어 노렸지 오 진짜? 아... 말해도 뭐해 근데 난 대체 질이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게이머 아닌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대체 질이기 때문에 오오 멋있었다 진짜 멋있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우스 깜짝 놀래가지고 손 묻으신 거 같아 아니죠 아니죠 바로 잡았죠 바로 잡았지? 뭐하는 안 갈리노 이거? 가만히 좀 있으세요 참을성은 근데 다녀오신 분이 대네 총 안 갈린다 그러시면 북母 없는 야 종법 뭐야 저거 저격이야 저거 저격이야 잘 말해줄게 야 저거 존버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 이거 형이 신고 좀 해주시잖아요 아 누군데요 누군데요? 아 잘했죠 BJ 저격하는 형 아 진짜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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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어쩔 수가 없었다 아 이거 아.. 나 깜짝 놀랐어 벗으세요 빨리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 자 1사님! 자 1사님 이거 저격? 저격? 아 어쩌고 이거 또한 배복스에요 네 이거 또한 배복스기 때문에 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어요 오케이 네 순서가 바뀝니다 일단은 맞종홍님이 제일 꼴치고요 7킬로 했기 때문에 7킬로 했기 때문에 맞종홍님이 꼴치가 정하면 안 돼요 이거 제일 0킬로인데 제일 꼴치가 하실 거고요 그리고 캔 다니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스나님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죠 그거는? 제스나님 그 다음에 지상님 그 다음에 이렇게 2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0킬 1킬이기 때문에 제스나님부터 먼저 갈게요 야 야 저격 다 해야 된다 6공아 와 나 깜짝 놀랬네 진짜로 오케이 제스나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근데 제스나님 이거 선수 이거 맞고 치고 왔어 아니 왜 치세요 왜 치세요 왜 치세요 왜 치세요 몰랐어요 왜 치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보겠어요 지승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레드 바로 레드 바로 해야 돼 야 아니 근데 1킬 너무 아니 근데 이거 저격 나 깜짝 놀랬어 사운드 하나도 안 들렸거든 아 그러니까 저격은 하지마 야 6공 하지마 노잼이야 저격은 진짜 하지마 노잼이야 저격하지마 진짜 저격 재미없어 진짜 노잼이야 그래 아 나 깜짝 놀랬네 와 이거는 진짜 진짜 저격이었어 진짜 유명해요 저격하기로 어 잠시만요 제가 해볼게 킬 합상이예요 합상 합상 이게 우리 쪽이요 예예 맞아요 만약에 동킬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어 재경기 들어 그런게 어 그 그 이쪽으로 한번 해봐요 죄송한데 그럴 리 절대 없어요 또 형킬로 또 형킬로 또 형킬로 또 손 떨면서 죽으시기 때문에 도토로 도토로 아니 근데 재순아님이 지금 2킬 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2킬 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상님 지상님 그 다음에 지상님 4킬 했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봤을때는 꼴찌 결정전이 예 하 1킬 0킬이라서 꼴찌 결정전을 할 것 같거든요 이번판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진짜 네 보여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맞종웅님이 7킬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7킬 하셨어요 갑시다 제대로 드리는건지 모르겠네 아 근데 재순아님이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 이번판은 이 코인이기 때문에 다큐로 가도 돼요 정말로 다큐로 가도 돼요 네? 다큐로 가도 돼요 진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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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밀배? 아아 밀배 가야되 밀배 가야되 밀배 가야되 진짜 이 시키라고 백만원 타가면 진짜 학교가 날 것 같아요 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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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허무하네 니도 아 저는 킬맛도 못 듣겠어요 죄송한데 킬맛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허무하네 와 진짜 진짜 이씨 흐흐흐흐 흐흐흐흐 근데 이거 찍었는데? 어! 이것도 한 베봉스 이것도 한 베봉스 어! 어! 이거 찍었다 아니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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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재격이입니다 아 좋다 말았네 아니 무슨 좋다 말았던 아니 그리고 그리고 다 각자 벌칙 알고 계시죠? 아 알고 계세요 이 끈다고 바로 다음주에 벌칙하셔야 됩니다 다음주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아니 근데 깨박님 보여주십시오 실력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아니 평소 실력이에요 이게 깨박깨박했네 사장했네가 원래 이거에요 원래 아 그래요? 이게 평소 실력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건 나가야 됩니다 아 도뎀이야 도뎀이야 아니 원래 배봉스는 하자님 너무 편소로 왜이렇게 봐주시죠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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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배봉스는 예 비오는 날이면 안개는 나갑니다 예 원래 나가요 아니 편히 봐주는 거 아닙니다 편히 봐주는 거 아니에요 깨박님 왜 그러세요 예 아 여기 지금 그쪽이 받아야 되는데 예 예 눈 앞에 감자가 아름거리나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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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뚝으로 교체하시겠습니까? 어 이게 편하시겠습니까? 탈모 탈모 있으세요? 탈모는 한 명으로 만족합시다 탈모도 뒤에 계신데 그 오케이 삼뚝으로 교체해야 돼요 오케이 와 삼뚝으로 와 대박이네 이거 삼뚝으로 하하하하 자 일단은 쓰나님 벌칙은 쓰나님 벌칙은 쓰나님 벌칙이 아까 뭐였죠? 그 청학동이었는데 청학동이야 청학동 가지고 예 쓰나님 벌칙은 청학동이 악킹입니다 청학동이 악킹 상투틀고 아니면은 그거 블랑카 코스프레야 와 대박이겠다 블랑카가 뭐야? 블랑카 너랑 쌍둥이 거울 있어 거울 보면 너가 딱 그거야 아 이거 뒤로 넘어가는데? 어 오케이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잠깐 근데 쓰나 할 수도 있겠다 벌칙 어 그러니까 2킬 2킬이야 양파라면 또 벌칙한다? 2킬이기 때문에 진짜 몰라요 네 청학동은 어디 있는 거야? 서울에 있는 거야? 속초에 있는 거야 어 청학동이 속초에 있어요? 그냥 민속마을 가서 양반북 입고 민속마을 가나 민속마을 가자 어 이건 뭐죠? 학교 아닌가요? 어 잠시만 이거 학교야 밀베야 이거 애매하네 학교 입학하시고 바로 밀베요 밀베 아 밀베 제일 많은 제일 잘 떨어지는 데가 밀베 맞습니까? 밀베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밀베로 갈게요 밀베 부잣집 도련님 마냥 비행기 타고 학교 등교하러 가는 건 너무 오바지 와 이건 밀베네 이왕 하는 거 진짜 킬 많이 해라 이왕 하는 거 승하님 승하님 보여줬으로 이렇게 하이킹 하이킹 야 이거 하려고 내려왔는데 이 킬하고 가면 너무 모양 빠지잖아 아 쟤가 제일 모양 빠졌으니까 하으 얘는 뭔가 빠질 게 없었어요 그쪽으로 빠질 게 없어서 와 이건 진짜 보일 것이지 승하님 승하님이 진짜 실력 방송 중에서 상위권 아닙니까? 상위권이니까 상위권이기 때문에 보여줘야돼 아 이러면 사람 많이 안 떨어지겠다 아이고 또 투격이 들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봐봐 있나 봐봐 어? 혼자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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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총도 오! 아 엄청났네 쟤는 잠순거 같아요 끝에 3명은 보내주나요 이제? 식당 먹고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해가지고 일부러 조용해주는거야 이번판은 저할때도 제발 조용해주세요 저는 진짜 아 총은 총은 좋네 와 뭐야 와 근데 이건 조격 아니야 근데 제가 슬라가 싸풀을 못한거야 와 이거 또 빼 와 이러면 청학동! 아니 잠시만 자 일단 악수 한번 할게요 와 이거 뭐야 그쪽도 멋있어요 지금 플레이 자체가 와 이거 잠시만요 이거 수다님이 꼴찌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 진짜 레알이야 와 이거 충격인데 와 잠시만 수다님 2킬러 마무리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모른다 또 빼는 못이겨 아니 왜 사표를 못하셨어요 저희들이 들었는데 만수나지? 어 근데 팜이 빨랐는데 쟤도 빨랐어 팜이 이게 다 풀때기여가지고 어디가 솟는다 이거 보면은 레디 눌러주시고요 와 이거 아니 쓰나님이 2킬러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와 이거 큰일났는데 쓰나님이 꿈치하게 생겼는데 자 일단은 1코인 대 4킬란 지상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맨 마지막인가요 어 그렇죠 왜냐면 안 할수도 있기때문에 1코인으로 구성하실수도 있기때문에 1코인으로 구성하실수도 있기때문에 와 씨 박사님 와자 지상 재밌게 가야지 와 아니 근데 쓰다님이 이게 와 5시간 멍거리와서 2킬라고 바로 청학동 벌칙까지는 꿀이죠 1석 2조 비행기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비행기 두번 타고 바로 어 설정 안해도 되십니까? 네 설정하셔야죠 설정하셔야죠 저 2번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네 자 일단은 4킬란 예 지상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등 노리셔야 됩니다 100만원이에요 예 1등 노리셔야 돼요 100만원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맞종홍님 지금 7킬했기 때문에 3킬 밖에 차이 안납니다 예 1등 하셔야 돼요 100만원입니다 예 어 1등 노리시는 겁니까? 저는 막 덜칭만 면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저도 희망이라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안기 바꾸나요 안기? 어 안기 바꿨어 아 뭐지? 하나 더 있는데? 발사모드도 바꿔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다 어 발사모드 안 바꿔도 됩니까? 발사모드 뭐 있어요? 마수 힐다운으로 아까 제가 바꿨거든요 아까 수나님이 발사모드 바꿨다던데 그 밑에 밑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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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준비 어 저긴데 발사 발사 전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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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왔네 아니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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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하시마 괜찮아 괜찮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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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밀배죠? 이건 밀배예요? 아 이건 밀배? 이건 밀배 아니 죄송한데 무릎으로 자꾸 예 부탁드릴게요 죄송하고 예예 많이 예민하시네요 이코이집니다 추척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격하지마 형들 저격해서 뭐하냐 진짜로 육공아 제발 부탁이다 그래 저격 진짜 재미없어 저격하지마세요 진짜로 어 네 아 근데 스다님 몇 분 당했어 어떡해 아 종야를 쓰시네 또? 이분도 대회 때 바들바들 따면 안 된다니깐요 이게 어 대회 때 자리야 돼요 예예 예예 그래도 이키만 하시면 되겠네요 아 저는 재수가 없었고 전 뭐에 디딘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 영부는 예 총 맞고 디딘단지 몇 명 뭐야 별로 안 내렸네 많이 내렸네요 엄청 많이 내렸네 와 씨 야 큰일났다 이거 엄청 많이 내렸네 어 이게 카카오에서 하면 안되겠네 다음부터는 저격이 너무 잘 걸린다 어 나이스다 1킬이다 이거 와 총 진짜 잘되나구나 어 아 이건 아니지 죽고 있는데 매너 없게 어 어 와 와 와 아 발사모드를 바꿨다고? 발사모드 아까 바꿨잖아 뭘로 바꿨어 형? 아 나 아니야 쓰나가 바꿨어 뭐야 쓰나야 발사모드 나 안 바꿨는데? 저 분 실어침 걸렸네 힐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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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힐다운 어 힐다운 어 힐다운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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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바꿔야돼 오 여기서 여기서 바꾼다고? 오오오오 무슨 팩이야 이거 재밌는데 발사 아니야? 아니구나 어 그거 맞아 어 어 몇 명 내렸냐 밀배 지금 많이 내렸어 한 4,6명 내렸다 오케이 와 템이 너무 잘 나오는데? 4백밖에 안 나왔는데 뭐가 잘 나 에? 네? 뭐 나갈등이 커버린다고 4백밖에 안 나왔는데 뭐가 커버린다고 4백밖에 안 나왔는데 뭐가 커버린다고 아이 템이 말도 안 되네 2백까지 샷 와 하늘이 돋네 하늘이 돋아 그 자꾸 문 한번 열고 옵션 누르고 유메탑니까? 뭐하시는거지 이건? 응 이런거 좀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할텐데 불편하지 감점 줘야 되는거 아니야? 판사님? 감점 안에는 문 한번 열고 자꾸 설정하는거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쪽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종일 하다가 나타났을 때 늦게 떨어져가지고 또 죽으면 죄송한데 그쪽도 1킬이세요 저랑 개차반이기 때문에 긴장하세요 순아씨 말 좀 하세요 그게 뭡니까? 신호증 걸리셨어요? 아니 뭐 비행기 지금 지금 청학동에 있는거 같은데 아 근데 순아님 왼부가 왔어 어떡해 웃으면서 하십시오 웃으면서 좀 하세요 노트북 먹어야죠 어 순아님 왼부가 왔어 어 템팜이 진짜 잘됐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잘되네 어 이건 잘되네 이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거야 이게 진짜 1등 하고싶은거다 와 진짜 1등 하고싶은거다 와 진짜 1등 하고싶은거다 완두콤 써주고 플로그램 와 너무나 아 뭐지 총소리 나오는데 어디서 나는거지 밀베이선 낫기죠 당연히 아 아 그건 당연히 알았죠 제가 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찾으시고 예 철킬쪽 아니 철킬쪽 모르겠어 우리가 사운드 드려야 알지 일단 문정공은 ㄷ자쪽은 있어요 ㄷ자쪽은 네 오렌지 주스 너무 잘나오는데 네? 하나 먹을때마다 뭘 잘나온다는거야 계속 당연히 밀베니까 잘나오죠 밀베니까 떳배 아 너무 잘나.. 파밍을 못하고 죽으셨구나 전 내리자마자 아직도 바로 뒤적혀 오늘 그 선수가 아니라 캐스터 아닌가? 깨캐스터? 아 해설을 너무 잘해주죠 아 깨캐스터 아니야? 아 옆에서 해설을 개 해석하시네 근데 이게 전문 기문력단에서도 해석연이 있어요 깨캐스터, 그 다음에 밧대기기자라고 두명이 있어요 깨리포터거든 쟤 지금 디그자 옥상가셔서 지금 별로 안내렸어요 생각보다 이거 인필다운의 가치수가 있어요 이러다 1킬 밖에 못했고 아직 2킬이 남은 상태에서 아 1조개였나? 1조개였어 1조개에서 업그레이드했죠 있다 아 그 멋있는 장면처럼 어 저기 미역핀 있어요 서로 눈빛 교환을 나눈 상태에서 4배율이 있는 지상선수 지금 더 유리하죠 이거 지금 예 이거 떨어져서 우회해서 벽기고 하는게 훨씬 나지 않나요? 이건? 그건 당신이 하시고 아 아니요 0킬 아니신가? 아 저거 예 자꾸 왜 바둑 가려두시는지 예 자 죽으면 이게 감독모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제말딱 어어 저거 뭔가 어어? 아 아 잘 됐어 바로 머리통을 샴푸시키는 모습 어 노트북 노트북 다음 선수 누군가요? 다음 선수 끝내겠습니다 와 잠시만요 깰방님이 나오시네요 예 저 아닌가? 나 혼자 하는게 낫지 않아 네가 그래야 마지막 킬 하는게 그 방송 아 맞네 방송 그림상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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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1킬을 한 김성태 형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시기 한 번 더 드릴게요 아 이러면서 또 울대로 쳤는데 이거 이거 좀 감점 좀 가격이 있습니다 김혜적단의 수자 두 번째 코인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코인 첫 번째 코인 때 1킬 했고요 1킬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타면 환경설정이죠 비행기 타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머리가 지금 아셔야 되는게 두 분이서 지금 막 이렇게 꼴찌 싸움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예 승나님 2킬 하셨습니다 예 승나님 2킬 했기 때문에 1킬만 하면 돼 1킬만 하면 돼 2킬만 하면 돼 2킬만 하면 돼 이거 아 오케이 확인 오케이 괜찮다 아니 우리 딸기 꼬질라 아니 승나님 괜찮으세요? 웃으면서 좀 하시네 오늘 속초에서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2킬하고 가봐 2킬하고 가봐봐 아 나 끝나겠네 아 죄송한데 그쪽 0킬인데 예예 스튜어디스는 넌 저분이 비행기만 타시고 뭐야 너 맞았어 왜요 왜요 화면에 옮겨줘 아 오케이 아 성태형이 흉가가 개꿀잼인데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나 개거품 물어 진짜 안 돼 아 흉가 갔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보는게 아니라서 사람들 보는건 재밌어 아 성태형이 딱 진짜 꼴찌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쓰러졌으면 좋겠다 흉가에서 흐흐흐흫 그니까 거기서 잠방하면 안 돼 쓰러져서 그냥 기절해가지고 거기서 잠방하면 안 돼 쇼크 사는거 보고 휜자보이고 막 부들부들 아 조용히 좀 죄송한데 제 알바 아니고 제 라이벌은 지금 당신이에요 1킬이시거든요 지금 와 일단 1킬이에요 네 야 이거 만약에 진짜 학교로 잡히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학교다 이건 와 학교 와 진짜 무조건 학교 아 왜 와 식빵 아프다 학교 진짜 변수 엄청 많은 곳인데 다 닦을 수 있어요 학생이시죠 생각하세요 안전하게 학교 좀 안전하게 하면 돼요 진짜로 쓰나님 기도하십시오 예 쓰나님 기도하십시오 쓰나님 기도하십시오 아니 키 다 바꿨습니까? 안키 안키 다 바꿨어요 안키 다 바꿨어요 안키 다 바꿨어요 뭐 뭐 뭐 뭐 안키 다 바꿨어요 안키 아 안키아 바꿨어 바꿨어 어케오케 초기화 하고 손털죠 지금 직선태 선수로 손털가 안 돼요 아 뭐 손털가 백계엄섭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초조해야죠 사람 많이 될 것 같애 컨트롤 초기 안 된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실력 그것 또한 배 봉스 학교에 지금 입학생이 없나요 혹시? 어 이거 와 없네요 이거 1킬이 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김성댁 보여준다 제일 먼저 내려서 스타트는 아주 좋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바로 찾아야죠 이거는 지금 총이 없는거 보고 어 왜 지금 총이 낫거든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빨리 먹고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일단 3킬 어 이 총을 들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마라톤 하시는 김성댁 어어 벗속합 어어어 오 том 오오오오옹 뭐 되나? 뭐 되나? 싸고싶어? 핀만하고 싶어? 우와 와 뭐야 수시까지 3킬 도미노네 도미노 야 안키 뭐야 안키 뭐야 아까 바꿕담사 바꿕담소 키보는 했는데 이거 뭐야 뭔데 누군데 그니까 초기화를 안 했어 안키 컨트롤이에요 안키 컨트롤 스나씨 웃지만 지금 웃고있는게 아니고 눈시울이 더 붉어지고 있습니다 킬할때마다 아주 아니 스나 이따가 술먹으러가면은 내가 근데 3킬해야되어 그쪽이 3킬하셔 지금 조졌네 아 근데 진짜 많아요 학교에 지금 아 저런건 괴롭히면 안되죠 디나요? 바로잡으러 가야죠 오 나이스 나이스 아아 후라이팬으로 시용현 튀었죠 오오오오오 어? 야어엏 어 머리통 샴푸시켜버리는 아 안끼 안끼 ㅋㅋㅋㅋ 아 조졌네 아 씨 아니 깨박이야 이거 안개만 바꿀게요 어어 아니 참고로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게 1등이라 2킬차이 밖에 안납니다 야야 안개 어딘데 저 눈을 뜨세요 눈을 밑으로 내리시고 밑으로 내리시라고 밑으로 움크리기가 안깨어요 움크리기 움크리기 그렇죠 그게 잠깐 근데 이거 안 알려줘도 되잖아 학교에서 1등이랑 2킬 밖에 차이 안나요 잠시만 몇킬 차이죠 지금? 1킬 차이입니다 1킬 차이입니다 1등 노릴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저격 없으면 그냥 내 세상이거든 지금 1킬 또 노릴 수 있어요 총알이 없기 때문에 바꿀게요 지금 학교는 다 정리된 것 같아 지금 사운드 하나도 안 들려 이걸 뭔데 본인이 판단을 하시죠? 다 돌아다녀보고 봐야지 아는거지 파밍은 아직 잘 됐지만 그냥 회복템이었거든 회복템 없어 없어 이거 사운드 안 들리는데? 그건 저희가 알바 아니고 아니 나가도 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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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부상 저기있어 예 식빵 먹으러 가고 3킬 했기 때문에 나가도 돼요 오케이 졸업하시고 탭시까지 아주 좋아요 바로 잡으러 가야지 사람은 무조건 사람 파밍이야 파밍이야 아니 맞정훈이 굉장히 어 여유롭게 봤었는데 어 지금 손톱 깨물면서 보고있어요 예 스나씨 눈물 흘리는데 휴지 좀 주세요 휴지도 좀 딱 까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 여기 아 여기로 침 rings 아 집적단 되겠네 다 집을 짜셔서 이거 펩시 좋고 초커 안 드시면 네 아 정말요 미리 지금까지 trze 들은신님 방송가서 별풍선이라도 좀 쓰고 팬가입 좀 하세요 흐하하 invite 미리부터 친해져야죠 아 우리 우리 온뇨뇨뇨 109개 고맙습니다 아 남동만남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이제 판결 끝났어요 아파트로 가야죠 아 아파트 아니죠 노족등대로 가야죠 아 조쿠빌드 조쿠빌드 길이할지 모르시네 분대 25개 뭔가요? 아무런 새끼도 아니고 좀 버리세요 왜왜왜왜왜왜 지금 수영장 수영장 사운드도 안들려 지금 5킬 했어요 이렇게 되는 이상 레전드 한번 쓰겠습니다 1등하면서 킬 많이 팔게요 아니 족구기로 한번 넘어보세요 12킬 1등 지금 사이클도 좋거든요 12킬 1등 한번 넘어보십쇼 로독 통일하러 가죠 진짜 다큐로 가도 돼 감독아 계속 말해주시겠어요 오디오가 빌면 약간 불안해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 레전드를 써보신다면서요 그거 신경쓰지마세요 100만원 딸 생각이 나세요 이걸 맞추나요 이렇게 레전드를 이렇게 쓴다고 잡아야죠 쏘나요? 와케챔 터지는데 오 뭐야 뭘니 오 오케이 1등과 동율입니다 지금 이거 로족? 아 더있네 어? 저저저 육신유판동으로 뒤에? 가드베 아 저 말..말씀.. 아..안..안..안.. 다 건드리죠 다.. 미..오.. 자진몰이 장나는 지금 강약 중중강이야 와.. 애들 몰라 애들..뭐야 금강불기야 무통이죠 무통 저런 친구들은 뭐..몰라 어디서 쏘는지 몰라 소홍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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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애들이 두 마리네 피밍 아닐까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건너가야지 아 이거 옥상으로 나올거야 옥상으로 나올거야 무조건 옥상으로 나올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저였으면 가서 닦아버렸어 저가 직접 가가지고 뭐하시는 겁니까 비엔비스는 내리자마자 닦였는데 아.. 아 가야되나 이거 레전드 한 번 쓰면 쓰.. 쓰.. 말을 하.. 잡으면서 써야죠 잡으면서 써야죠 잡으면서 써야죠 여포로 써야지 레전드는 네 그치 여포로 써야지 레전드는 지금 거의 뒤포 상태기 때문에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걸 보여줬지만 로족도 통일하고 그러다 아파트까지 삼국지 해야죠 어 아.. 어디로 가냐 저 문인데 왜 이문이라고 오렌지 주스 갑자기 챙기고 가야죠 가야죠 지금 어?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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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닫아졌는데 있다고요? 아.. 안 가요? 아.. 아.. 조용히 좀 해라 가야죠 아.. 아.. 그리고 제가 베지스에서 여포상 딴 사람으로서 보여드릴게요 예예 여기 계시거든요 집주인이 조심하시면서 영압을 숨기고 발소리 줄여야죠 이거 이거 이러다가 어.. 아.. 재미없게 하네 어디 갔어? 어디 갔는지 알겠는 지금 뭐 천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와 이 두 마리 어디 갔어? 아.. 이어폰을 본인이 끼고 우리한테 어디 갔냐 물어보면 레신이세요?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저 뒤쪽에 있겠죠 당연히 파밍 루트를 생각하세요 항상 차고집 뒤로 갔다는데요? 이거 사운드 들리는데? 차고집 뒤로 차고집 뒤로 사운드가 들린다고 지금 갑자기 왜 건너죠? 갑자기 차고집으로 갔다 작전상 부터인가요? 차고집이요? 아니 언덕 차고집 저기가 여기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저쪽 형이 차고집을 본 적 있는데 왜 이쪽으로 낚시 아닌가요 혹시 여기로? 아.. 저격군이 여기로 낚시하는거 아닌가요? 이번판 핵 없나요? 왜 인주력들이 없지? 뭐.. 아.. 원래 많아인데 어디갔어? 찾으셔야죠 본인이 옆화가 뭔지 보여드릴게 아 차타고 간다 오케 차타고 오 다시야 새거에요 지금 47명 남은 상태에서 지금 자기장 첫번째 자기장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아 캐스터신거에요? 예 저는 사실상 아아 그래요? 예 저는 선수가 아니고 사실상 캐스터인데 아 그래요 마이크를 들고 말해 마이크를 들고 말씀해 주세요 어딨어? 마이크를 전리평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데뷔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지금 당연히 없겠죠 쳐 맞았는데 계속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찾다가는 빵빵대고 있는데 안 나와 아아 건너 가셔야죠 지금 먹잇감 많거든요 어어어 썰매를 타시죠 갑자기 이거 완전 아 이걸 말아먹는 아아아악 오오 눈이 떨어졌네 지금 빵빵거리는데 영압이 안 느껴져 오오 또 박정아 딱따부리 새끼도 안 오오 또 뭐하시는거죠? 이거 묘기인가요 혹시? 연습하시고 오오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레이싱경도 해야죠 건물건청 갈게요 추노해야죠 바로 따라 버티세요 바로 속도위반영 사장님 속도위반영 어 무시하시고 가는데 과연 이 추격전이 끝이 어딜까 로비로 가실지 아니면은 박스로 변신해서 파밍을 할지 엄청나게 숨막히는 추격전이 지금 백미러로 보고 있어요 저금 백미러로 보고 거의 섰죠 한판 뜨자는 얘기에요 지금 한번 한판 뜨 어어 밀보러 기다려줘 이거 이거 티밍 아닙니까 티밍? 이분도 어어어어어 먼저는 완두콩 선수 팀 어어 티밍고 이제 바로 숨기자 아 자리가 안좋아요 자리 자리가 좋다 제발 제발 아 아 야 일단 현재 1등 와 다 건들어 맞조무님이 2등 됐습니다 예 아 현재 1등이에요 어? 와어어씨 아 거기다가 허준이네 얘 거의 먹을게 많고 불편한데 붕대 좀 버려주시면 안되나? 붕대 좀 버리세요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붕대 좀 드셔야도 좀 아 컨트롤! 컨트롤 안된다! 컨트롤 하시는 아 예 택기로 바꾸셨군요 택스라 킹스라 아 풀파치에요 지금 풀파치고 매우 좋은상태 총성 돌렸어요 갈게요 와어어어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역포거든요 지금 과연 또 딱 볼 수 있을지 많이 남았네 빵빵거려야죠 빵빵거려야죠 왜 갑자기 빵빵 안거리지 어디쪽이지? 성태형이 꼴줄 꼴줄줄 알았는데 아 미소리야 프로게임은 알잖아 붕준아 와 이 수장이 일어나면 개헨전돼요 진짜로 어디야 여긴데? 아 자깃단 보이시나요 뭐가? 와 눈까지 좋으시고 어어 저기 뭐하나요? 저 피규어인가요? 가만히있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때려도 몰라요 때려도 몰라요 아 저친구가 저기 있었다 저기서 가만히 있었다는거? 파밍 안하나요? 박스 안집나요? 아이 파밍할 필요가 없지 앞에 사람 더 있는데 얘 잡고 파밍하면 되지 와 이거 족구기로 깰 수 있어요 진짜 한동안 안깨졌던 예 지금 옥상 옥상에 보였다 안 보이는데? 옥상 옥상 죄송한데 좋은 정보 주지 말고 나쁜 정보로 주세요 자꾸 알려주시는데 이런거 상당히 불쾌한 것 같아요 어 오른쪽 오른쪽 중간에 어 티밍이죠 뭐야 티밍이다 듀오에요 듀오 와 여기서 듀오라고 해지고 늦은 시간에 바로 운전자는 사망에 대가리들 다 산부다 와아아아아아 이거 티밍이다 와 티밍이네 와 와 전기 전기구이 시켜버리네 와 뭐야 이거 티밍 싫어요? 와 와 티밍까지 잡아버리는 아니 집중하세요 진짜 수장님 집중하십시오 캡시 열한게임스 충분하면 기로 깨집니다 예 와 아씨 조그를 받고 차에 있어서 다행이다 이건 근데 펩시 열한게임스 아주 좋고 풀더핑 기어 세컨드 올리면서 과연 무슨 차를 탈지 어 차까지 자 일단 배봉쓰 현재 레전드 12킬 1등 지금 2킬 남은 상태예요 기로 깰수도 있습니다 10킬입니다 1킬을 하면 1등하면 20킬이 없는데 박스 안 죽는다면서 갑자기 박스 수거하고 완전 지금 와 4배율까지? 탄띠 2개 진통제 오렌지 주스 안 죽는다 진통제 필요없어 진통제 필요없어 12개 있잖아 12개 있잖아 지금 그는 펩 10층으로 확인됐고 지금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아주 좋은 운영이죠 10초 남았기 때문에 과연 어딜 가실지 이 사이클에 32명이면 그렇게 많지 많이 뒤진거 같은데요 화이트한판이야 인지력이 없어서 자리잡으러 가나 아니면 또 잡으러 가시나 일단 오토바이 봤으니까 또 분노의 추격 다시한번 매드맥스를 찍으면서 저 오토바이 타고 가죠 빵빵거리면서 자신이 멈추게 해야죠 이거는 오토바이 못따라가겠다 응 못따라한다 저거 잡고싶지만 못돌아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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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다 활짝 열려있거든요 지금 확인하고 다시 돌아서는 서.. 30명 남았어요 30명 들렸는데 총상 저희는 이어폰이 안들리기때문에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요 와 이거 다 잡고 다니시네 와 여포 그 자체나 여포 그 자체야 진짜 와 맏종우선수 그 치료증 걸렸나요 킬할때라 제맛 제스탄 쓰는 의미 아 어디야 집을 흘리자 종우선수는 말이 없어지셨네 왔다 왔다 저기있다 어어어 저기 한분 계세요 와 너무 빨라 오토바이 와 아까 그 친구인가요 혹시? 다른 친구 같은데요 막 어어 비포장도로 말고 도로로가야 더 빠르거든요 배틀그라운드 원투데이 하시나요 똑같군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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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키로 똑같이 확인되는 모습이고 의자 오 세웠어요 지금 차조인이 있어요 지금 어디서 보면 매우 던져러스한 사안 지금 손빵 맞는 김성태에서 뿔났거든요 지금 바로 내리죠 바로 오 아우 그래도 자리 진짜 좋아요 지금 몬스터블 없나요 오오 키트 맞 오우와와와와와ao 우와 잠시만 11킬 뭐야 12킬 그거죠 예 12킬 잠시만요 제1킬 남았거든요 진짜 집중하세요 차에 모닥불이 피고 있어요 오오오오오오 또 맞아요 또 맞아요 동네북이에요 거의 샌드백같은 존재 또 있어요 차돌이 지나갔는데 도로에 지금 여기 여기 많아요 뭐지? 오? 뭐야? 오? 뭐야? 오? 와... 와... 씨... 나 왜 베겠다... 사운드 하나 더 났는데? 과연? 매우 던저러스한 상황이지? 어... 자기장도 좋아요. 따라주고 이거 1등 안 켜! 진짜 집 쪽에 보세요. 진짜 나와 네... 1등 못하면 중가 가나요 혹시? 차이네요. 차... 또 추격하시나요 혹시? 추격하시나요 또? 킬도 해야되요 일단. 내 앞에 있는 차들은 다 죽이는 거고... 어어어 지금... 어어 막... 가드레일? 어어... 어 지금 서로 기싸우는... 어어... 아... 이게 뭐죠? 보급형 하나 두고 싸우는거죠 지금? 어우 좋아 감잡한다 몬서볼! 나이스다. 잡히나요 혹시? 어어... 뭐야 저... 저... 저졸적이에요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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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뒤에서 카우팔 쐈는데 누가? 보정기 챙겨주세요 보정기 아 오케오케 아 꽝이군요 조끼가 블러드조끼거든 좀 갈아입으시고 천천히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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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보급형이 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12킬 20명 남았어요 20명 본인 제외하고 어? 어? 이 친구 뭔가 이 친구 옆놈가 이 친구 어어? 지사엄? 오 참 봐 우아아아아아아악 대낭 뭐 대낭? 밤낭? 내가 백랑 유재환이다 자 일단 직원부터 완전 집중해 주세요. 예 진짜로 진짜로 아무만 하지 말고 그러면 진짜 역사 쓰는 겁니다 기록 깼어요 일단 하하 와..씨.. 백만원에 눈이 아른거려요 지금 블러드조끼에요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케이 블러드조끼 확인 펩시 빨면서 뭔 파밍? 아까 형이 잡은 차 이게 2개였는데? 파밍할게 없어 저저저저 와..오..샷빨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이거 동화야? 펩시 2캔 빠르셨고 16명 우와아 이번 장애장이 제일 중요해 이번 장애장이 써클이 제일 중요해 이번에 지금 무려 16명을 로비로 보내버렸거든요 와..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를 쓰고 있는 김성태 선수 지금 스노우볼도 안 만드는거죠 정보 좀 할게요 1등 예예 이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15명 지금 바로 이동하시나요? 어 와 진짜 많이 잡았다 근데 진짜 많이 잡았다 진짜 많이 잡았다 와.. 어..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배틀그라이던드의 무혐이 그 운영을 보여주셔요 운영? 시뮬레이션 리드 리드 아 바로 앞에 안전하게 어? 뭔가 수산이야 지금 콩지파치 해주고 들어왔어 킬 더 빨아야겠다 와.. 이 와중에 그는 배고파요 더 배고파요 지금 빨스로 아.. 한 분 지나가시죠 와 진짜 1등 가자 진짜 김성태 파이팅 김성태 파이팅 진짜 응원한다 진짜 응원한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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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 닫고 열고 많이 더우셔서 문으로 부채질 해주시고 그.. 지금 아직 육안으로 14명 남았어요 14명 뛰어오는 애 있을텐데 다시 더우셔서 문 열고 다시 이거 어떻게 보면 영악을 표치라고 끌어올리는거지 이거 열려면 분명히 있는데 왜 안오지 자기장에 비해 많은 친구들이 박스로 변신했기 때문에 다 잡고 다녔거든 아님 어어 할 줄 아.. 어어 저거 지금 보급을 먹는다는건 사실상 풀템인데 거의 미친놈이 아닌가 과연 그.. 판단.. 다시 들어가죠 아니다 내 집이 내 보급이 좋다 손자리가 좋다 다시 투자하시고 와.. 안 뛰어오네 자기장 이게 출발했어요 응.. 뛰어올까 이거 뭐야 아.. 이게.. 아.. 아.. 뭐야.. 야 이거 뭐야 개우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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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는.. 아.. 이거 또한 배봉수 이거 또한 배봉수로 아.. 이거 물건 말 네가 이거 다시 15킬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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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킬이었나요? 15킬, 15킬인가요? 15킬 레전드 썼습니다 나한테만 맨날 이런 일이 생기냐고 총합 15킬인가요? 총합 16킬 총합 16킬 개호가하다 진짜 몇킬 해야 되냐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아 이거는 제가 또 공단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상황입니다 위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과연 이거 위캠해야죠 진정한 플레이온은 진정한 플레이온은 아 근데 너무 짜증난다 이거 레전드였는데 동준이 레전답 쓰려고 진짜 개빡직종이 했는데 말도 안하고 본체 어디건가요? 카카오 문젠데? 이거 카카오 문자야 깜짝 놀랬네 본체 어디건지만 모르고 너무 아깝다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플레이온은 만족이 많네요 또하면 너무 길어져 김성태 형님은 16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한 20킬로 하면서 1등 가겠는데 너무 멋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아니죠 아니죠 아 잠깐만 이 새끼 옆에서 이 새끼 뭐 만진거 아니야? 아까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부어스 떴잖아 이 새끼 이상한데 아까부터 깨박씨 이제 꼴찌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배봄스 시작입니다 꼴찌전 스나님과 제스나님과 깨박님의 꼴찌전 지금 2킬이거든요 2코인 2킬 그리고 1코인 대 0킬 했습니다 과연 꼴찌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반 맞족님 1코인 대 7킬 했습니다 과연 16킬 넘을 수 있을 것인지 1등 가 꼴찌전 추첨과 즐겨찾기 한번 봐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괴봉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웅준아 한번 레전드 스파했는데 아 그러니까 아 형은 이제 그 해설하던 조등아리를 좀 집어넣고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될 거야 지금 0킬인데 형 큰일 난다 그러다가 야 환경 설정을 위해 환경 설정을 지금 해라고 이어폰 쓰지 말고 이거 반대로 낀 거예요 반대로 빨리 좀 해줘라 얘 설정 좀 뭘 해줘야 돼 또 비행기 타고 시작이네 승하 씨 그 청학동으로 제가 진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행기 타고 우연이나 찍으세요 그냥 진지 3번 학교도 돼 이거 빨리 설정해 빨리 설정해 아니 아니 밀백한다고? 밀백할게요 과연 아니 이걸 밀백한다고? 이걸 밀백한다고? 늦었잖아 안 늦었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진짜 늦은 거고 지금 내렸으면 됐어요 제가 ㄷ자 전문가예요 진짜 전문가 다 닦고 가겠어 전문가인데 전판 어디 내렸지? 어디 내렸지? 반면 ㄷ자 내리지 않나? 일부러 꺼놨어요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워서 강남다 이거 진짜 깨박 함 해라 어? 언제까지 깨박 깨박 할 거야 감자새끼야 좀 한번 해 좀 왔다 왔다 옆에 옆에 떨어졌고요 옆에 떨어졌고요 어 어 많아 일부엔 나쁘지않네 위대한 항무 지금 졸업할 수 있어요 세명통 빼공에 세분 계시고 ㄷ자에 두 분 제가 늦었기 때문에 위화도 회근할게요 입은 언제든지 털어도 돼 형 2킬 만하고 털어 2킬 만하고 아 좀 닥지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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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또 공간 아니 위화도는 작전상 후퇴 늦을 때일수록 천천히 동농 세컨드 칭이 좋아 ㄷ자랑 무조건 세컨드 칭이 좋아 2칭 가서 완전 소리들려 전판보다 오래 살아남았을지 어우 떳배 좋다 떳배 좋다 네 밀베스 떳배는 나쁘지 않지 기간맥혀 지금 예전 떳배는 어 총알기 잘 나오는데 총도 잘 나오네 총 잘 나오는데 야야 손 좀 얘 청시마 좀 줘라 예? 손은 왜 이렇게 떨어? 저 원래 떨면서 해요 원래부터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떨궜 떨궜는 거지 야 옥상 오오오 초코파이 초코파이 어우 후렛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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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오오오오 나이스 와 이러면 지스라님이랑 1킬차이 1킬차이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초코파이 먹방 있고 일단 박스로 변신했기 제 총성을 듣고 오시는 분이 있구나 오렌지 씨 이거 상당히 고민되는 문젠데 자꾸 문 닫으셔야 되지 바람이 많이 돌아서 여기만 있잖아 다 안 털었어 다 안 털었어 네 리베온이 아니네 자기 전투 도끼 껴주고 꼴찌 결정전입니다 꼴찌 결정전이에요 꼴찌 결정전이에요 이거 몰라 이거 1등 할 수도 있어 진짜로 누가 장구 치시는데 앞에서 제가 한번 한입 하도록 가겠어 한입만 앞에 장구잽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 계시는데 11발 뭐야 싸우 돌렸다며 왔다 왔다 손님 손님 맞으러 갈게 손님 지금 문 여셨거든요 아이azz X 새끼야! 이 이발했는 데요 갑자기? Dassy.는 핵 아니야?! 전철히. 도대않아 빨리 한번 causal cuts 핵 아니야?? ص retrie版 아 잘해내리ashi 핵 아니야 너무 Fair 반대편 사야 반대편 핸lor Commsivos 회맞 없어져던 찍 사인 와.. 위야 아래야? 위야 아래야? 2층이야? 1층이야? 왜 자꾸 위아래 닥쳐주시고 제가.. 듣고 할테니까 여기 계시거든요? 범인은.. 범인.. 왔다 왔다.. 문 열때 졸인단 생각으로 아!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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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X 또 손 떤다 제가 네크로춤인데 사실상 실전! 뭐야 위에서만 위에도 있다 위에도 있다 제발 한통 아! 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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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을 왜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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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단장에서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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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깨박했네요 이야! 수단님 이제 웃으신다! 수단님 이제 웃으신다! 수단님 이제 웃으신다! 으악! 나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아 집에 갈게요! 으악! 으악! 와 이거야! 그걸 못 잡냐! 으악! 너무한거 아니냐? 와.. 아니 적당히 못해야지! 으악! 와.. 진짜.. 아니.. 아니 이건 고의 아니에요? 진짜? 고의가 아니고.. 이게.. 이게 왼쪽인데 목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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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파이팅! 일단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고백하자고 전화부터 한 등 날리죠 이거.. 이거.. 고백하지.. 프러포즈부터 하시면 프러포즈부터 하시면 프러포즈부터 하시면.. 흥시님한테 어.. 자! 일단.. 배봉스.. 오해.. 킴해줬단편 꼴찌는 깨박님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여여여.. 이제 우승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1등 결정전! 1등 결정전! 1코인 땡! 같이иц 다음! PP 2